왜 저래요? 벌써 월요일이야? 월요일이야 맞아요, 여러분 네, 여러분 월요일이 제일 싫죠? 하연이 염색했대, 안무 아침에 엄마가 밥 먹자 할 때 누구게, 누구게, 누구게 퀴즈 나 이거 하고 싶었는데 진짜? 목소리 들려가지고 다 알겠어 우리 재밌는 거 할까? 이거였나? 이미 띄고? 이미 띄고? 저기요 이거 입술이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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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뽑았어 뭐야, 이거 해파리야? 비눗방울, 무슨 해파리야 리본이잖아 리본, 비눗방울이잖아 리본, 비눗방울 응 비눗방울이라고? 응, 리본, 비눗방울 어릴 때 그거 많이 하지 않아? 사장님 꼭수각 꼭수각, 그 춤 아니야, 그 노래 아니야 노래는 기억 안 나 노래는 기억 안 나 이거 아니야? 오마이갓 오마이갓 왜 다 따라 김나연 따라 김나연 맨날 맞아 여러분 받으셨어요? 하트를? 네 뭐지? 뭘까 이거는? 나비인데 왜 안 잡히지? 해야 돼 나 봐 나 봐 누가 오고 있죠? 그녀가 온다 하이 오자마자 화났어 지금 맨날 하는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이동하겠습니다 이제 단체로 촬영하러 가겠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래도 예쁜 모습으로 그래 나 들어오자마자 왜 그걸로 돼 있었어요 아 됐다 여러분 안녕 안녕 다음에 또 할게요 안녕 안녕 다음에 또 할게요 안녕 center 되는데 aik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